이번 시간에 일종의 별책 브록인데요 제가 수업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코딩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안 들어도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여기 검색 엔진에서 Using OAuth To Access Google APIs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저는 찾을 수 있거든요 미래에는 또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OAuth To.0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OAuth를 다시 말해서 구글 인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만 직접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쭉 내려가 보면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PHP, Java, Python, Ruby와 같이 서버 쪽에 있는 백엔드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토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여기 적혀 있네요 안드로이드나 크롬이나 IOS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자바스크립트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적혀 있고 여기 보면 using OAuth To For Client-Side Application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 문서는 크게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API, 아니죠 SDK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 코딩하는 법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 보면 JSClientLibrary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방법이고요 OAuth 2.0 Endpoint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JSClient에서는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직접 구현하려고 할 때는 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Google OAuth라는 객체의 Sign-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로그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OAuth 2.0 Endpoint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즉, Sign-in, 로그인하는 기능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파라미터들이 적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주소가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저는 저는 manual.oos.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HTML 코딩을 해봅시다 여기에 그냥 이걸 하시면 돼요 a 태그를 쓰고 저기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 코드 이거를 카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구글로 로그인하기 로그인 with Google 여러분이 엄청나게 자주 보셨던 그 버튼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account.google.com은 우리가 구글의 어떤 로그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 주소니까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여기 SCOPE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SCOPE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발급 받으려고 하는 access token이 사용자의 어떤 기능을 제어할 것인가 여기 적혀 있는 SCOPE은 여기 딱 보니까 구글 구글 드라이브 구글의 스토리지 서비스죠 그거를 핸들링하는 SCOPE이네요 자, 그 다음에 include grant SCOPE은 뭐 넘어갑시다 state 이것도 넘어갈게요 redirect URL 이게 중요합니다 즉, 인증을 하고 우리가 access token을 받아야 되는데 그 access token을 구글 쪽에서 어디에다가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소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재 이 페이지로 다시 구글이 access token을 전달하기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URL이기 때문에 URL 안에 URL을 넣으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검색 엔진에서 URL 인코드 온라인 이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온라인 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고 인코드를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저것을 넣어야 안전하게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잘 보면 이거 줄바꿈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줄바꿈 필요 없거든요 줄바꿈을 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id 값도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저는 다른 쪽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id 값을 카피해서 일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왜 안 나오죠? 아, 여기다가 제가 로그인 with 구글 이라고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주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거를 우리가 등록해야겠죠 자, 저는 여기에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리디렉트 url에다가 방금 이 주소를 이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떠요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승인을 우리한테 요청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게 하는 것이 API 같은 걸 사용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그냥 링크를 클릭하면 갈 수 있는 거였단 말이죠 물론 그 링크는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서 하긴 해야겠지만요 자, 여기서 allow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우리의 웹 페이지로 리디렉션이 되는데 자, 그때 이 주소를 한번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중에서 액세스 토큰의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액세스 토큰을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걸 통해서 추출해서 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서버 쪽에 API에 접속하면 우리는 그 API를 우리가 허락받은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이 뭐예요? 여기 있는 스컵들이죠 이 스컵만큼의 기능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여기 expire in이라고 3600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한 시간 동안 저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인이 다시 안 되겠죠? 또는 API의 접속에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었던 이 과정을 다시 사용자에게 겪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지만 보안 쪽으로는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으로 액세스 토큰을 획득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어때요? 해보니까 그렇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